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의약TV의 닥터케이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몸에는 여러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 특징적인 반응은 열이 나는거죠. 과연 열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함께 공부해봅시다. 사람의 체온은 오전 6시에 가장 낮고 오후 4시에서 6시경 가장 높아지는데 보통 오전에 37.2도 이상, 오후에 37.7도 이상 되면 열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체온은 머릿속 시상하부의 체온조절 중추에 의해 조절되어 주위의 온도가 변할 때 근육이나 간에서의 열 생산과 피부나 폐에서의 열 소질을 조절해서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발열원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에 발열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해요. 보일러의 설정 온도를 올리면 보일러가 작동해서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열점의 설정 온도를 올리는 발열원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들이 만들어내는 독소 등이 있고, 염증반응 속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발열성 사이토카인 등이 있어요. 발열원들이 뇌의 혈관 뇌피세포에 작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이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로부터 사이클로옥시게나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져서 발열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발열점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발열점이 올라갔을 때 열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 걸까요? 우리 몸 자체가 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면 피부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한이 생기게 되고, 근육에서는 떨림을 통해 열을 만들어내고, 간에서도 대사가 증가해서 열이 만들어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높게 설정된 발열점까지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발열점이 다시 낮아지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면서 열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고, 근육과 간에서 열 생산을 줄이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열원들은 머릿속 말고 말초조직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이 발열과 함께 나타나는 근육통이나 관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 해열제를 쓰는데, 해열제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과정에서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해열제가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하면 시상하부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이 줄어들고, 발열점이 내려가서 열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을 주로 사용해요. 아세트아미노펜은 보통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해열제인데, 주로 뇌에서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하여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 말초조직에서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억제 효과가 적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작아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종류에는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펜악, 셀레콕시브 등이 있는데, 뇌와 말초조직에서 사이클로옥시게나제를 억제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줄여서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 진통, 소염작용도 함께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열이 발생하고, 해열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열은 몸을 힘들게 하지만, 열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열은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이나 폐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열이 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